야 무슨 소리까지 하잖아 어떻게 이기라는 거야 야 2세트 해보자 x2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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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보자 x2 랩 괜찮은데? 정 아프 내가 아프고요 내가 정 공기 이기고 가볼게 이거 이겨야 돼 다크홀의 신선아 이겨야 돼 아니 근데 배태리 배태리는 왜지요? 그냥 버티는 거지 잘 싸가 잘 못뎌 잘 못해봐 많이 때렸어 많이 때렸어 좋아 일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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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신내면 안돼 일곱씨 몰래 캐고있다 지금 와르가르 해야지 와르가르 야 일곱씨 몰래 캐고있다 이거 야 이거 휘드라다 일곱씨 캐고 휘드라한다 바로비드라 4번 남았네 4번 남았으면 여기서 가스통 캐고 가스통 와리가리하는거 금방 확인해 아 근데 저걸로 존나 많이 찍었어 형 진짜 아니 지금이라도 도면은 언덕에 홈 안지면 솔직히 그냥 가스통 짓는다 가스통 짓는다 나이스 나이스 가스통 짓는다 가스통 짓는거 봤다 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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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달 찍어보겠지? 아니 형 진짜 언덕파일럿 아니 언덕파일럿 해야돼 진짜 봤잖아 야 아니 왜 여기다 포토를 쳐봐 뭐해 야 언덕 아니 언덕포토를 왜 여기다 봐 이해를 안된다 아 진짜 아 머리를 못쓰 아 뭐해 뭐해 왜 쳐박기만 하냐고 이게 말이 되나 끝났어 말이 되나 진짜 아 이게 이거 잡아냈어 이거 잡아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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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이건 잡아냈어 이건 잡아냈어 이건 잡아냈어 아니 뭐야 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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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덮쳤어야지 아 아 아 아 아 무슨 생각을 한거야 본진 깨도나 뭐 럭커 생각한거야 아 야 잠깐만 야 근데 사슬러스로 본진 해처리 깬 다음에 안마당했으면 리버 나오면 이긴데 뭐 뭐 어 잠깐만 사슬러스로 해처리 깨고 어 어 잠깐만 해처리 날리라고 해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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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려야 진다고 아니 해처리 날려야 진다고 아 히덼를 왜 때려 아 아 히덼를 때리네 이래도 히데를 때리네 아 히덴이 850이고 지금 1천 남았었는데 이거 무조건 깽은데 해처에 추가 해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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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그럼 언덕 질어 살짝 빼면서 그럼 언덕 잡아 아까 못 잡았었는데 아! 뭐해! 아! 아 진짜 뭐해! 아니 이거는 말이 안 되잖아 방금 맞아? 본질을 봐서 스파이를 사준다고 그냥 봐서 정돈을 하지 말고 본질을 가라고 아 왜 그러지? 아 스파이오 이기라고! 아 스파이오 이기라고! 스파이오 이기라고! 스파이오! 스파이오 팀은 끝나고 파인데! 지금 진짜 지금 그 기회... 아 이제 안 된다! 아 진작에 와가지고 깨지 않았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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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제 안 된다! 아 이제 안 된다! 치킨다! 뭐해! 뭐야 이거! 아 뭐해! 아 이러면 졌어! 오림친다! 저거 내몰때 오림친거 같아! 마지막 오림밖에 없어! 어 이거 갈린다! 오림치는데 한시! 나이스! 달렸다! 본진으로 달린다 저거! 아 근데 이거 본진 캐논 더 박아야돼 이거! 본진 날라간다! 우리 또 날라간다! 나이스 뺐다 미탈 뺐어! 야 미탈 뺐어! 시간발리면 이겨! 시간발리면 이겨! 나이스! 야야야야야야야! 야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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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맨한 땡큐야! 암맨한 땡큐야! 나이스! 본진 레어 깨진다! 그렇지! 아이메이 채워 이 새끼야! 아이메이 채워! 아이메이 채워 이기니까! 아 씨말라! 아이메이는 어디 있어! 아! 어디 쓰는거야! 아이메이! 아이메이 채워! 야 이겼는데? 아 근데 이겼지! 이기긴 했지! 레어를 깨! 레어를 깨버려! 레어 깨버려! 마당 빨리 복구해! 마당 일하고 빨리! 야 이 개개야! 레어를 때려! 레어를 때려!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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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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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씨말라! 뭐야! 와 이거 씨말라 못 깨수고 조금 졌다! 와... 선군 썰어! 안 봐! 안 봐! 이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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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 씨바! 아아... 아... 말이 있네! 진짜 미치겠네... 와우... 아... 진짜 왜 그래? 장난치지마! 어... 이겟다! 가사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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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겼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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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겼봐! 그렇지! 이겼나 이겼나! 이겼나! 진작 이렇게 시원시원하게 해야지! 야, 3대 스커리 맞고 못지어 끝났어. 이겼나! 나이스! 아! 나이스! 이기긴 한다 이기긴 해 아 윤중이 형이 근데 깔끔하네 아 윤중이 형이 근데 깔끔하네 아 윤중이 형이 잘해 야 이걸 이겨? 아 이걸 이기네 깔끔하네 아 이걸 이겨? 개뽀록으로 이겼다 개뽀록으로 어 잠깐만 이거 지금 스팀 없어 지금 스팀 안 됐대 이긴다 이건 이겼잖아 일단 지키는데 야 아니 ㅅㅂ 잠깐만 이거 이겼는데 형? 어 이거 좀 이겨? 그거 아니야? 힘이 불어났어 2승 가자 여기 털기 존나 좋아 털기 존나 좋아 여기 어 이건 지금 이 상황은 여러분들 지금 뭐 구름이 가해도 위협적이야 아이 ㅅㅂ 애들아 장난치지마 아이 개새끼들이 ㅅㅂ 윤환이 형을 개 비웅신으로 아 이거 그냥 그래도 MSL 우승사인데 임마 바로 잘라버리지 이렇게 아 뭐 잠깐만 이 새끼 존나 반반해서라 ㅅㅂ 이게 능은 아니야 그만해 아 그만해 이게 아니라 링을 찍어야 이게 히델을 짓는다고? 야 이 ㅅㅂ 야 오른쪽 끝내 오른쪽 끝내 아니 왜 히델을 짓는데 이게 끝나긴 했는데 판단이 거의 뇌사판 탔단 말이네 아 저흥이 한 번도 찍어야 되는데 이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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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그래도 와 그때 칭찬되잖아 나이스 나이스하김들어 자 들어가다 오케이 지진치는 모습 좋네 아니 지금 다 날라갔는데 지진이 야 맵 뭐야 맵을 타야돼 맵을 타야돼 형 근데 이거 안마당 배럭하는게 맞지? 갔다올게요 일단 야야 몽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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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가스 위에 서플 저기 아 많이 줬어야 됐는데 모르는 것 같은데 가스 위로 지나가지는거 저글링 지나가졌다 조심하고 몽아 지나가진다 가스 위에 저글링 하스타팅 미친저보다 아 방해한다 개새끼들 하스타팅 미친저보다 하스타팅 미친저보다 하스타팅 미친저보다 하스타팅 미친저보다 하스타팅 미친저보다 괜찮아 형 괜찮아 아아 첫 서치라고 괜찮아 형 괜찮아 왜그래 하아 아 괜찮아 괜찮아 동대문이 옆창시한테 옆창기 하스타니까 에이 계셔발 체린저같다 이 새끼 알맞하다고 동대문 옆창기한테 존나 차말려 후달려가지고 동대문 옆창기가 누구예요? 동대문 앞볼우기 ㅋㅋ 동대문 앞볼우기가 누구야? 동대문 앞볼우기가 있는데 신상분도 예전에 졌는데 아니 그 새끼 잘해 형 뭔소리야 신상분도 예전에 졌는데 당신 신상분도 못닉이잖아 아니 개소리 하지마 최근에 신상분도 대학 대신해서 개씨밥살 해가지고 막 이겼는데 동대모 악거루기랑 당신랑 실력 비슷해 이사람아 개똥같은 소리 하지마 점똥같은 놈아 오케이 해보자 서플 질고 좋다 정씨가 좀 괜찮은게 여기 서플 왼쪽에 막혀있네요 왕막이네요 이거 선플은 안하겠지 김경무? 배럭 지우면은 서플 배럭 사이야 딱 한균같은데 아 여기 네군데가 심시티가 다 달라 이런 맵이 좀 헷갈려 근데 이 자리는 또 괜찮네 다행이네 아 서플 안해버리네 서플 안하지 근데 여기 팔베럭 하기도 좀 애매해 시빠락했네 단역질 후닝 형이 뭐야 형 별벌레라는데 유중이 형? 뭐야 별벌레가 뭐야 은혜훈 형님 저도 인정이라고 말하고 싶네요 아 아니 그러니까 우리방 열혈인데 지 말 안들어준다고 그러는거야 벌레같은 새끼 야 300개 감사합니다 덕분에 300개 먹었던데 감사합니다 아니 형 근데 이러면 변수 없잖아 괜찮잖아 변수 없어 개좋아 원서치 대 원서치인데 야 아니 아니 지금 깨모 아니 깨모 나 다신다 뭐야 사베트라 아 투에 타네 아 사베트 좋지 내가 그래도 탈스타팀에서 미친적을 다 매트 쳐가지고 투에 타네 그래도 나 이상해 근데 아까처럼 뭐 드론에 휘둘리는 것도 없고 뭐 괜찮네 아이 그럼 액굴 상황이지 스펀플 채웠네 이거 싯바라기라서 말이 나빠하겠다는 얘기에요 음 와 근데 훈이는 형이 뭐야 로우 파켓 로우 파켓 김 이러동지 형 별벌레라고 어마켓 감사합니다 잉크 점구 잉크 점구 잉크 잉크 점구야 잉크 점구 잉크 점구 잉크 점구 잉크 점구 잉크 점구 잉크 점구잉크 잉크 점구야 뭐야 잉크 점구야 코멘트 짓고 팩싸워드 하면 지긴다 나 분명히 AKS 아 아시키 다른방에 풍싸가지고 어떻게 나 화나게 할라고 많이 쏘세요 아 아 요새도 저런 짓을 하는 친구가 아 어지럽다 어지럽다 어지러워 3분 3초래요 야 수바링 이거 아 근데 이거는 상대가 형 오버 못 잡아? 오버? 오버 아 오버 오버는 못 잡아 오버 못 잡고 막 이거 근데 사링 안찍혀 기대하고 날리는건데 빼야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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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빼면 돼 빼면 돼 빼면 돼 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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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질찍으면 살아 에그 때문에 살아 사링찍게 했어 사링찍게 3마린로 한번 컨섬해봐 여기서 너무 좋은데 너무 좋은데 엉덩이잖아 엉덩에서 해 엉덩에서 나이스 나이스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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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려야 되는거 아니야? 아니 이거 무조건 달려야 형 근데 이거만으로도 게이득 아니야 이미? 근데 이득은 이득 아니야? 아니 바로 링을 찍었겠지 형 링을 죽었으니까 찍은거 아니야? 찍었잖아 형 이건 좋은거야 오린댔다 오린댔다 시발 데스레스 데스레스 오린댔다 오린댔다 이러면 오린댔다 근데 이러면 이득 아니야 형? 게이득이야 게이득이야 이거는 딴거 없어 안 나가도 돼 그냥 사업팩을 해서 수비만 수비만 하면 게임이 터져있습니다 그래 링치고가서 안삼이 안들어났잖아 지금 이거는 안삼도 안들어나구요 잠깐만 잠깐만 이거는 진짜 안틀하게 제발 밑으로 오린댔 막으면 끝난 상황입니다 거의 끝났어요 거의 한 7분웅선 넘었어요 7분웅선 금바라 아까 그냥 써내빼만 하자 7분웅선 넘었습니다 7분웅선 저거 초반에 그럼 8링을 찍은건가? 8링 찍으면 안 찍은거야 아니죠 아까 4링 뒤셨고 5링 남았으니까 10링 찍은거죠 어? 10링을? 아 10링을 찍었다고? 10링 찍었고 지금 멀삼인데 지금 3에 또 늦죠? 개꿀입니다 8링 아니에요? 10링이죠 아까 4링 뒤셨고 아니 형 3링 죽었어 3링 아니 3링 죽고 1링 살았잖아 3링 죽었어 3링 1링 살았잖아 야야 12시? 어 12시 너무 대담한데 이거? 혼내줘야겠는데? 너무 빨리 지었는데 12시? 이거 라마를 안 남겼어 라마를 안 남겼어 라마를 안 남겼어 라마를 안 남겼어 어? 바로가봐 바로가봐 아 근데 이거는 아 근데 뮤탈 때문에 못 나가잖아 압박을 아니 이게 뮤탈리야 멀삼 보면은 뮤탈리스가 바로바로 안 찍히는구나 알아야지 대충 거기다 저어링까지 찍었는데 어 그리고 사업대는 안 한대 알 수 있나? 사업대는 그냥 나가지 찍었어 우선 안마당 찍었어 야 4마리 찍었어 4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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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이거 메딕 3마리 찍은거 보니까 나갈생각 없다 얘 야 야 이거 아니 이거 아 림진복씨 그냥 뽑아라 막 빠이블바라 해가지고 죽이면 안되나 그냥 아니 베록스를 왜 본팀까지가 여기서 뽑지? 그냥 커맨드 위에다 떨구고 그냥 내리지 그냥 어 여기서 뽑아야지 그래도 형 아니 한 번씩 안마다 본게 그래도 얘가 이제 머릿속에 루트가 짜질거 아니야 아 그리고 털의 위치가 별로야 그건 맞아요 아까 교훈을 얻어서 그냥 커맨드 왼쪽에나 짓지 아 그러게 털의 위치가 썩이네 썩 나 커맨드 위쪽에 해가지고 그냥 진짜 왜 지금 베록스? 베록스 왼쪽 실 땡겼어 아 근데 히덴 쪽 아 챔버? 미친저그야? 미친저그 밖에 안해 아니 그니까 12시 12시 안정화시키면서 하려고 하는거죠 그냥 아 근데 이거 좀 아 베록스 너무 착공시간이 너무 긴데 그리고 여기 털털 쌓이가 너무 아니 털에서 몇 개를 박는거야 아니 마린이 이거 에그룸 좀 깨놨어야 되는데 아니 마린이 너무 적어 마린이 좀 압박 나가야되는데 지금 아니 털어지만 베록스 넌 오래 띄워놨어 아니 10마리만 겪었어 아 너 게임이 왜이네 아니 7일타 5도로인다 또 털어온다 본진 아 근데 털위치가 아 본진 개털리인거 아니야 또? 털위치가 너무 썩이네 오 이거 깨지려고 한다고? 고쳐봐 바로 고쳐봐 한타임 넘겼고 아니 에그라 까봐 존나 거지럽다 이거 한타임 보태갖고 야야 본진 괜찮아? 어 괜찮은데? 잘 견디고 있는데 지금은? 아니 나가야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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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패기 좀 많이 넣는거를 압박하긴 해야되 나가서가 못해야되 아니 저거 팀을 찍고 존나 떼잖아 지금 어 나가야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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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링이 위치도 안좋다 나가야되 나가! 야 드롭 또 나왔어 한번 나가봐 형 나가봐 미친 적은거 방금 목무니 확인했거든 아 근데 마당 털어리치 개그따 이거 아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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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탈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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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제 나가야봐 아니 6마릭도 다 데리고 나가야되 아니 다 데리고 한시 뛰면 존나 압박일거 같은데 막마라 마당가서 큰 박아야되 12시 큰 박아야되 아 이게 터라이치관계 이도저도 아니야 가스도 못찍히는 터라이치이고 왼쪽 미달도 못찍히는 터라이치이고 아니 그냥 암마당 이거 다 합쳐도 큰일도 쎄게 하지 아니 압박좀 가봐 압박해도 되잖아 왜 안해 압박을 아니 이게 안삼이 아니라서 링 자체가 많이 없는 브랜드인데 이건 압박을 해야되는데 왜이렇게 쫄쫄이가 돼 나가라고 이건 링 자체를 많이 뽑을 수 없는 브랜드인데 아니 지금 다 끌고 나가서 말인 말인 두 분에 한방 가면은 아니 이거 한치 압박하면 끝났는데 아 아 아 말도 안되겠지 아니 아까 아까 한마리 뒤지자마자 마당에 링 다 긁어가지고 그냥 갔으면은 존나 압박이었데 아 근데 이거 애매하다 미친정상대로 보통 풀어야되는데 이게 언덕으로 되어있어가지고 아니 이거 존나 잘 쬐어 이거 은근 저거 그렇지 저거 잘 쬐지 아니 마린이 압박을 해야 저 마린이 돌아가는 것도 성공을 하는 확률이 높지 야 포마린 돌리기 뭔데 이거 포마린 돌리기 아 시바 걸리면 걸린거야? 걸린다고? 아 지바 아까 걸렸다 어땠다 아 포마린도 아깝다 이거 사마린다 뛰어봐 뛰어봐 여기 선큰 있는데 아 아 아 아 컬 안되잖아 이게 뭐 컬 안되잖아 근데 유탈 지금 컬 아예 안되는데? 개피다 이것도 저거에 죽은거 아 마린 내 마리 살려 가지 말고 선큰 있어 어차피 스캔 뿌리면 되잖아 스캔을 왜 안뿌려 스캔을 좀 뿌려봐 마린 내 마리 돌리기는 저건 대가리가 없나 씨바 선큰 당연히 있지 자 자 자 여기서 펀자를 봐 나이스 나이스 좋은 따절한다 아니 지금 형 게임 괜찮지 이정도면 아니 근데 냉정하게 지금은 괜찮은건 맞는데 아니 근데 냉정하게 지금은 괜찮은건 맞는데 여기 점점 지나가면 한시가 꽁차서 안 닦았어 언덕서 못받으면서 버티면 지는거야 나도 그림은 별로 같은데 그림이 그래 별로야 지금 더해야돼 더해야돼 배슬 왜 안찍어 배슬이 왜 안찍혀 우리가 너무 소극적으로 했어 게임 자체를 아 그림이 존나 별로야 그림이 배슬이 안찍히냐고 한시 안주는 그림이야 한시 안주는 그림이었는데 원래는 아니 그냥 좀 말이 좀 세게 압박하면서 한시 12시같은데 아 왜 12시같은데 아니 12시같은데 썬거 존나 좀 말이 박혀서 좀 많이 좀 생각을 잘해야돼 이거 언덕이라서 이게 지금 2일압대 뚫기 이건 좀 노리고 있는거 같은데 그런거 하면 안돼 지금은 아니 가스 근데 왜 가스가 왜케 부쩍하냐 이네디도 못찍네 지금 압박을 해서 미탈을 꼴게 한 다음에 드랍칩을 써야지 상대 어차피 사베스 빨리 가져가던데 아니 한시에다 도토락씨 나르기만해도 도토락 지키겠다 이제 근데 이게 무탈이 지금 너무 많아서 압박을 해서 무탈을 더 잡아내야지만 이게 다 지금 아 왜케 저거 게임 괜찮아 보이냐 괜찮다니까 이맵 특성상 지금 언덕만 지키면서 이렇게 하면 괜찮다니까 우리 투앤베도 아니고 원앤베야? 아이 잘 땐거 같다 또 원앤베라믄? 투앤베잖아 이 벌레같은 놈아 아 그러네 1부시에 숨어있어 근데 투앤베 아 근데 무탈 그냥 계속 죽는데 시발 뭐야 무탈 펀치 아무것도 못했는데 지금까지 이거한테 줘야된다고 아 이거 드랍칩 뽑아야되는데 초드랍칩 뽑아야되는데 초드랍칩 뽑아야되는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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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일업 뿡뽑기 할라 그러는거야 2일업 한시 뚫기 같은데 2일업 한시 뚫기 같은데 2일업 한시 뚫기 아니 이건 지금 아니 이건 생각을 잘못했어 이거 언덕이라서 안 뚫려 아 생각을 좀 잘못한거 같은데 아니 지금 다 끌고 한시 앞마당 가서 선군이라도 밖에 아 왜 안 찍어 베스를 찍든 드랍칩을 찍든 베스를 찍었네 아 나도 진짜 안 뚫려거같이 방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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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화가 없네 아 방구 못쓸쓰네 나도 왜 안 뚫려거 아니야 어떻게 할거야 아니 무탈 이레리아 좀 팡팡 걸어봐 말이야 아니 무탈칩 다 죽어주는데 진짜 뭐해 아 이거 방금 두 방쓰고 드랍칩 도와주면 끝났는데 진짜로 아 무탈칩 쫓네 이제 아 이거 방금 많이 다 죽어서 또 커 저것도 아 이거 아 무탈칩 나왔는데 족됐는데 아 이거 마 선군 바퀴 못 뚫는다니까 이게 안 돼요 구조적으로 지금 라인도 잘못 꾸렸어 머릿속으로 게임을 아니 이거 평지백도 아니고 몽아 저 무탈칩 잡던가 상가스다 이 렛이랑 걸어 아 그렇지 나이스 못 뺀다 못 뺀다 나이스 나이스 존나 못 뺀다 아 근데 아 야 1억대 그냥 조지자 어디 하나 밟자 1억대 1억대 한수 뚫기인데 이게 근데 아 썬큼만 한세 8석 박아버리면 안 뚫리는데 아니 12시 너무 똥 많은데 여기 안 될 것 같은데 아니 8석 박으면 안 뚫려 아니 뭔가 뚫기가 마당이 더 뚫기 쉬울 것 같은데 약간 아 근데 안돼 울트라 너무 많아 이거 진짜 8석 박아버리면 다 뽑는데 야 마당 마당하러 가야돼 이거 12시 안 돼 아 아 아 봉아 이게 돼 아 마당 아니 칼꺼면 마당으로 하지 그냥 봉아 이게 되냐고 평지백도 아니고 아 이거 안 돼 이거 생각을 잘못했어 봉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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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대 안 되지 그럼 어떻게 뚫을 원성인데 아 아 말이 뭐해 봉아 안 돼 봉아 생각 잘못했어 아 이렇게 하면 안 돼 봉이 봉이가 봉이 아.. 이런 공격수에 엉덩이데 이거 어떡해 아니 차라리 안바닥을 하자 안바닥이 좀 뚫기 쉬워버리는데 아.. 사람이 싫다 사람이 아.. 이 재협먹는 새끼 겨울쩐다 아니 12시 왜.. 아 12시 왜지 왜 있지 그냥 안바닥으로 하자 아.. 아니 메딕이야 근데 메딕은 한부대 맞히지 그냥 메딕 먼저 어택장 찍어놓고 했으면 됐는데 아니 말이 안 돼 이거 아.. 아니 만말로 이거 연달았지도 메딕 앞에다가 딱 길 세우고 뚫뚱놀아 아 메딕 같이 갔으면 진짜 몰랐겠다 아.. 한 번에 찍어가지고 앞에 길박으면서 딱 뚫었으면은 몰랐지 이걸 어떻게 뚫어 울트라가 쏟아지는데 아니 내가 얘기해줬잖아 타스타 팀 미친댕을 한다고 그럼 머릿속으로 그려야지 게임을 아.. 아.. 메딕 일곱말로 뚫으러 가는게 개호바다 에이씨 안팔람 아니 메딕 먼저 갔으면 진짜 몰랐을 것 같은데 메딕 한 분의 일을 찍었어야지 아.. 가서 울트라 좀.. 아 울트라 너무 많아 사카스 울트라라서 아니 약간.. 아니 볼려는 울트라도 없어가지고 내가 보다 메딕 길박 존나 됐을 것 같은데 그냥 아니면은 3위협 되자마자 한 번 뚫어볼래? 상대 방사로 밀대? 근데 디파를 안쓰긴 하니까.. 어 디파를 안쓰고 있어서 3위협 대 한 번 마지막으로 한 번 야 안맞은 거 땡겨 뭐해 3위협 노리는 것 같긴 한데 안맞은 거 땡긴 다음에 메딕 한 부대만 하라고 잉크 족크야 도망갔대 마지막 한 방 노리는 것 같은데 아니 뒤에 거 이거 어떻게 합치려고 이거 싸먹히겠다 아니 3위협 되자마자 뚫어야 된다고 이거 왜 안 긁냐고 긁어야 돼 아니 뒤에 거 싸먹히겠다고 이거 앞뒤로 앞뒤로 이거 아니 긁으라고 빨빨리 긁으라고 아니 메딕을 한 부대 정도 찍지 이게 메딕이 부쌍이네 아니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 뒤에 변경 다 나오는 거야 아니 합쳐서 가야지 합쳐서 가야지 와 너 왜 그래 어? 여기서 싸우는 건데 표정이 좋은데 합쳐봐 합쳐봐 아니 합쳐보고 아니 왜 갑자기 또 왜 아니 왜 구파이트내요 어? 잠깐만 안 깨지네 아 3위협 대 뚫어야지 3위협 되는데 이제 1회디 1회디랑 써 아니 3위협 대 뚫어야지 아 이건 뭐 아쉬워 아니 메딕을 해소로 와봐 아 3위협 됐잖아 아 이거 1회디 갈무리 좀 해봐 아니 지금도 뚫었겠구만 3위협 때 갈무리 해가지고 메딕 합쳐서 아니 갈무리 하고 그냥 디펜시브 X나 걸고 그냥 들어가라고 아니 이렇게 찢어지면 안 돼 아 제발 찢어지면 안 돼 멈춰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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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 떨리다 아니 맞게 X나 갔는데 뒤에 있는 것도 다 긁어오고 지금도 뚫을만 해 지금도 뚫을만 해 지금도 뚫을만 해 지금도 뚫을만 해 아니 1회디 1회디 걸고 우업 되기 전에 가야돼 아이 아 뚫어야 돼 뚫어야 돼 뚫어야 돼 뚫어야 돼 뚫어야 돼 방사망 아 지금 가봐 우트라 밖에 있을 때 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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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야돼 가야돼 그냥 가야돼 공사망 될것 같은데 뚫어봐 공사망 될것 같은데 뚫어봐 디펜시 아까 뚫어야 돼 공사망 됐어 방사망 됐어 어? 방사망 이겼어 박사망 이겨 그냥 이겨 그냥 공감 이긴어? 진짜?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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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겨 그냥 아.. 공사국은 무적이야 아니 이겼어 오업이 될거 아니야 아니 상관없다고 우리 3명이 3명이 오업 안되는거 아니야 저거 방업이야 저게 방업일걸 아씨 저게 방업이야 저게 방업일거야 저게 저 챔버잖아 진짜 이긴다고? 이거를? 진짜 이긴다고? 이걸 이긴다고? 저게 방업이야 저게 방업이야 저게 방업일걸 이걸 이긴다고? 대게마우 대게마우 나이스다 몽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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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구형 이거 이겼어 아니 어떻게 쫓말했잖아 내가 뭐야 이기만 와 이거 이긴다고? 와 이걸 이긴다고? 의식하고 있어 의식했지? 와 이걸 이긴다고 12시 막혔을때 그냥 100대0이라 생각해 아 100대0이었어 나도 쟤 내 말만 들어 몽구아 와 귀엽다 아 몽구형 이거리 위허? 그래 이거잖아 아이고 고맙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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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구